지난해 발표된 행안부 동남권 활성단층 조사에서는 최대 규모 7회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이수진 의원과 원전 전문가들은 경주 월성원전은 국내 다른 원전보다도 지진으로 인한 위험성이 가장 높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실한 지진 조사 결과 기반으로 가동 중인 월성원전 2, 3, 4호기는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월성원전은 수명 만료를 코앞에 둔 노후 원전인데다 중수로 구조 특성상 지진에 더 취약하고 건설 당시 제대로 된 주변 단층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원전 설계 당시 지진 위험성이 과소평가됐고 앞으로 원전에서 집안 가속도 0.2주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국내 모든 원전은 원전 직하 인근에서 규모 7 수준의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